북한을 못 가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헌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갈 수 있어? 없어? 없잖아. 갈 수 있으면 병원 가야지. 그러니까 못 가니까 개그가 안 먹히네. 너무 힘들다. 개그... 더 자존심 상해. 개그코도 잘 안 맞네. 이거 다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. 집에서 강아지 써니 데려다 놓고 준비하는 건데 오늘 또 집에서 울겠네요. 여러분, 꿈을 꾼단 말이야, 요즘에. 내가 막 개그를 쳤는데 애들이...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이렇게... 그런 꿈을 꾸면 식은 땀 흘리면서 일어난단 말이야. 자, 쉽지 않네요. 다시 한 번 해볼까, 우리? 오케이, 오케이. 준비됐어? 역사 연구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같은 거 갈 수 있어, 없죠? 없어요. 없잖아. 갈 수 있으면 병원 가야지. 알겠어요. 아리야. 아니요. 아이고, 돼. 아이고, 돼. 아이고, 돼. 아이고, 돼. 아이고, 돼. 아이고, 돼. 개그맨이라도 친구로 만들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네요. 나 고맙다.